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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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아삭아삭 씹은 아삭아삭 씹은 맵다. 이번엔 아삭아삭 씹은 맵다. 아삭 씹은 맵다. 여섯, 오징어, 오징어,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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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쫀득 어... 달콤하고 달콤해요 바삭바삭 달콤한 맛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와우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주황색은 소스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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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쫄깃 쫄깃 비쥬얼 오징어 바삭바삭 마쾌한 맛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은 너무 맛있어요 맛은 쫄깃쫄깃해요 맛은 매콤하고 맛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아삭해 너무 맛있어요 소금은 쫄깃쫄깃해요 오돌뼈 달콤한 고추냉이네요 바삭바삭 뼈가 매운 맛이에요 매콤한 맛 매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소스는 이 맛이에요 한입에 넣어서 맛을 잊지 않는다 맛있게 먹는게 매콤하고 맛있네요 역시 이 뼈가 잘 어울려요 달콤한 맛 너무 맛있네요 저는 저는 이 후랭이 다 먹지 않습니다 이때 저는 담아몬드가 잘 안 먹었어요 저는 대추는 그리고 전원은 같이 먹어요 저는 이 후랭이 초콜릿이 많이 먹었어요 나는 오늘의 후랭이 너무 좋아요 이 후랭이 초록색이 너무 좋아요 이 후랭이 너무 좋아요 이 후랭은 이 후랭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마요네즈는 달콤하고 맛이에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닭다리에 디저트를 먹어보겠습니다 닭다리에 초콜릿하는지 면 AND 닭다리에 맵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좋아요!